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5장 9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방인들도 그 극률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세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 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여노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로마 교회의 시작은 오순절 마가다락방 사건 기억하시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오순절을 드리기 위하여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다가 오순절 마가다락방 성령의 역사들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다시 흩어져서 로마 지역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로마 교회를 이루게 됩니다 그 사람들에게 바울이 쓴 편지인데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로마서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말씀이 전체 주제입니다 그리고 오늘 방금 전에 읽었던 로마서 15장 말씀은 두 파트로 나눠지는데요 앞에 있는 파트는 구양 말씀을 인용한 파트고요 뒤에 말씀은 바울의 선교보고인데요 여기서 선경 구조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보통 여러분 남성교회에서 남성계나 여성교회에서 단기 선교를 간다고 하고 매주 모여서 우리 서로 간단하게 말씀 나누고 기도 같이 합시다 우리 돌아가면서 말씀 전하십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여러분 어떤 구절 가지고 말씀을 전하시겠어요? 우리는 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19절 가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이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아마 돌아가면서 말씀을 전할 거예요 아마도 AD 58년경에 살고 있던 바울이 우리의 이런 행동들을 다 미리 다 읽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바울의 선교보고를 하실 때 뭐라고 선교보고를 하시냐면 선교는 예수님의 유언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다 선교는 바울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다 선교는 창세기부터 구약으로부터 시작된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굳이 오늘 선교 편지에 굳이 구약 성경의 내용을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선교 편지에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 구약 성경 말씀을 근거해서 내가 선교를 떠난 것은 구약 성경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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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화였기 때문에 저는 선교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선교를 이 지역 저 지역 다니면서 선교를 했는데 선교의 능력은 이런 이런 방법으로 선교를 했습니다 하는 내용이 오늘 방금 전에 읽었던 로마서 15장의 말씀입니다 먼저 이 바울이요 구약 말씀을 인용하는데 전체 네 구절을 인용합니다 근데 그냥 막 갖다가 쓴 게 아니고요 바울이 이렇게 의도를 가지고 네 구절을 이렇게 사용하는데요 처음 로마서 15장 구절에는 10편 18편 49절을 인용하였습니다 여호와여 이름으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로마서 15장 10절은 신명기 32장 43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모세 요경부터 이미 벌써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개혁개정으로 읽으면 이래요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세번역으로 읽으면요 모든 나라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래서 오늘 저는 설교 주제를 열방과 함께라고 정했는데요 이 말씀 구절을 가지고 그랬어요 모든 민족 모든 나라를 한마디로 한 단어로 바꾸자면 열방이라고 바꿀 수 있잖아요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래서 열방과 함께라고 잡았는데요 단임 목사님실에 들어가 보시면 O, W 선교 공동체 이렇게 써 있어요 동그라미가 이렇게 동그라미로 다섯 가지 W가 이렇게 있거든요 그 W 중에 O, W 중에 한 가지가 With Nations예요 그래서 열방과 함께라는 단어가 거기 다섯 개 중에 하나가 있는데 열방과 함께 즐거워하라 열방들아 또 주의 백성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오늘 말씀을 그래서 그걸로 잡았습니다 세번째 로마서 5장 11절은 저희가 9, 10, 11, 12 지금 계속 구약을 인용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117편 1절을 인용하였어요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노란색으로 틀에 있는 것들을 자세히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번째 로마서 15장 12절은 이사야 11장 10절을 인용하였는데요 그날에 이세의 뿌리에서 한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것이 영하로우리라 방금 우리 구약 성경 인용한 네 구절은요 이렇게 의도를 가지고 바울이 인용했다 그랬잖아요 첫 번째 구약은 이거예요 내가 열방 중에서 여기서 내가는 다윗이거든요 다윗이 열방 중에서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한 개인, 한 개인이 열방 중에서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라고 나오고요 10절에서 했던 구절에서는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주의 백성이 열방들과 함께 찬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구절에서는 모든 열방들아 모든 백성들아 이렇게 개인이 열방과 일부가 열방과 믿는 사람들이 모든 열방과 함께 이야기한다는 점진적으로 이렇게 선교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선교사님 한 분이 이렇게 선교사로 나가고 그리고 또 선교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또 그룹으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후원하는 선교 후원회가 생기고 그리고 또 교회 전체 성도들이 선교학교에 참석하고 예배에 참석하고 그러는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지금 교회에서는 통일선교학교가 진행되고 있고 또 다음 달부터는 카이로스 선교훈련이 진행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또 많은 분들이 통일선교학교에 이미 참석하고 계시고 또 카이로스 선교학교에도 많은 분들이 참석할 예정인데요 이렇게 선교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에 이세의 뿌리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이 얘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데 그 이세의 뿌리 이 사람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방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바울이 마치 우리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로까지 이르는 그런 구원의 메시지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구원하시고 이방인을 구원하시고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할 때에 예수께서 다시 오시겠다는 그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로까지 구원의 메시지를 이렇게 로마서 15장 4구절에다 이렇게 요약해서 이렇게 담아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가 제사장의 직분을 해야 함을 이렇게 오늘 말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죠 중세시대에는 이방인들을 지옥의 뗄감이라고 굉장히 무식한 표현들을 막 썼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은 오늘 로마서 15장 16절에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 마치 지옥의 뗄감처럼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이방인들을 나무단을 쌓아서 거기에 제사를 드린다는 뜻이야 이렇게 무시무시한 생각이 상상이 되실 수도 있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 요한이서 4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예수님이 화목제물을 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 되셨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것처럼 이방인들도 열방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사람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여서 모두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사람 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요한계시록의 표현으로 인하면 하얗고 깨끗한 옷을 입은 그런 준비된 성도가 된다는 뜻입니다 오늘 로마서 15장 16절을 세번역으로 읽으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방 사람들로 하여금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실 재물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면 모든 열방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수 있는 재물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직분이란 것이 그렇잖아요 구약시대에 일반 사람들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면 하나님께 그 죄가 용서받지 못하면 바로 죽으니까 제사장을 통하여서 제사장이 대신 제사를 짐내하면서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모든 백성의 죄를 이 소에게 주님 다 전가시킵니다 주님 나 대신 이 백성 대신 소를 죽입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먼저 믿는 우리가 제사장의 역할이 되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 사이를 이렇게 연결해 주는 그런 고리가 되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는 말씀 기도로 진행되고 있는데 말씀 기도라는 것이 말씀에 나온 대로 기도하라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방금 전에 우리가 읽은 내용대로 그대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보통 선교사님들의 선교 보고에는 불교권, 힌두권, 이슬람권, 많은 공산권 가운데 언어가 통하지 않는 지역에 가서 보금을 전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는 선교사도 아닌데 왜 이 새벽에 이렇게 갈급한 문제를 갖고 나온 우리들에게 왜 굳이 나는 선교사도 아닌데 이 말씀을 하나님이 전하여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똑같은 원리로 내 삶의 자리에서 똑같은 원리로 제사장의 역할을 하라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저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어떤 이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홀로 지금 새벽 기도에 나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어떤 분들은 지금 질병으로 있어 죽어가는 그런 가족들과 또 친척들과 또 친구를 위하여 이 새벽에 나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어떤 분들은 사업의 부도를 당장의 부도를 막기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이 기도 시간에 나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우리가 그런 나의 문제 또 내 가족의 문제 또 내 이웃의 문제를 놓고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갖고 나온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안의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로마서 15장 18절 19절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말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 리공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우리가 우리의 갈급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오늘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 그 방법이 그거예요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갈급한 문제 또 우리 이웃의 갈급한 문제를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해결하시는가 말과 행위 표적과 기사와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하는 사람들 또 우리 주변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제사장 역할을 위하여 첫 번째는 말과 행동으로 우리가 복음을 또 전하여야 되고 하나님의 사람임을 드러내야 합니다 또 하나는 표적과 기사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이 전하여진다고 이야기하였는데 우리가 우리 주변의 그런 힘든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 그 사람의 가정에 그 사람의 질병 가운데 하나님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십시오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 주십시오 의사도 고칠 수 없다고 하는 그 병을 하나님 기적을 일으켜서 고쳐주십시오 당장 오늘 막아야 되는 재정의 문제를 안고 있는 내 친척 또 우리 속의 사람들 내 주변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생각지도 못한 재정의 주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십시오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자녀의 문제로 또 자살을 고민하고 있는 내 주변의 사람들의 문제로 안타까워하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그 사람에게 찾아가 주셔서 기적을 좀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오늘도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제가 이제 이제부터 말씀을 두 가지를 붙잡고 기도할 건데요 첫 번째는 이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8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먼저 복음을 받은 내가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말과 행동이 일치하여 삶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우리 이 기도 제목을 붙들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를 제사장으로 하나님 삼아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내 말과 행동이 일치하여서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말과 행동이 정말 세상 사람과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 삶으로 보여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예수님께서 내 안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인 되어주셔서 주님께서 하나님 정말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내 삶을 통해서 말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행동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께 온전히 하나님 지배받는 삶으로 하나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이 정말로 나는 예수로만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하루의 내 말이 예수의 말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나의 하루의 행동이 예수의 행동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살아서 오늘 하나님 대한민국을 하나님 누비고 다니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 삶을 통하여서 나의 직장과 가정에서 하나님 나의 사업장에서 하나님 또 하나님 나의 그 길을 가는 모든 공간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타나는 우리 나를 통하여서 예수께서 나타내 보여 주십시오 하나님 주의 성료님 오늘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오늘도 나타나서 역사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 로마서 15장 19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교회가 파송하고 협력하는 성교사님들이 오늘 표적과 기사를 통해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십시오 또 오늘 내 삶 속에서 재정의 문제, 인간관계 문제, 건강의 문제에 주님 기적을 일으켜 주십시오 우리 주여 외치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한 후에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제사장의 역할들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십시오 표적과 기사로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도 하나님 편만하게 복음이 전하여 주십시오 열방 가운데 하나님 선교사님들이 하나님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그 복음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정말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흰두껌 가운데 하나님 복음과 하나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스크 전체가 죽게 돌아오는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사원 전체가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마을 전체가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하나님 안에 오늘도 기적이 일으켜 주십시오 오늘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에게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주의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열방 가운데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구원 받는 자의 순간을 원하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언어권 가운데 모든 종족권 가운데 하나님 복음이 들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열방의 아버지 좀 예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모든 민족되게 하여 주십시오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민족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